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신성식 전 검사장,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으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했고 지금도 출판기념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성식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은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서 먼지 한털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서 먼지 한털 나오지 않았다. 그 당시에 변호사비 대납사건 여러가지 증언도 있었고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탈탈 털었다고 했는데 사실 신성식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간 유독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가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후배입니다.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법대 선배고 신성식은 후배인데 그런데 본인이 탈탈 털어서 먼지 한털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황운하가 여러가지 울산 선거 개입 관련해서 수사를 중이고 감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출마해가지고 당선되어 버리니까 항상 성자에게 깃발을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수 없이 경찰에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운하가 뚫어놓은 길을 지금 가려고 신성식도 그렇고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이성윤도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성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검사들이 줄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라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성식 검사장은 과거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 근무할 때 그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기자 채널A 사건 여기에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위사실을 줘가지고 KBS가 이걸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그 다음날 허위사실로 관해서 사과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문이어서 이것은 신성식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여기 출마를 하려고 이재명을 탈탈 털어봤지만 먼지 한턴 안 나온다 이런 압우성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작이 아닐까. 사실 조작이 아닐까. 자 그래서 신성식 검사장은 지난 10일 날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그리고 문진석 국회의원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정병회 순천시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성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후배라는 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장검소로 자천시켰고 한 달 후에는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됐다. 그러나 그동안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원래 방골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2년 검사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첫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출마한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지금 새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간다. 자 검사는 사유화 할 수도 없고 사유화 할 수도 안 된다. 좋은 검사가 나쁜 검사를 잡으러 갔다.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가 잡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엉터리 사인지 뒤집혀 있는 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후배라는 사람이 과거에 검사 사건 관련해서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그 특정사건에 대해서 탈탈 다 털었는데 혐의가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한 톨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털었을까 진짜 털었을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성식 지금 검사장이 감으로 해서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재명이 이제 당대표고 공천권을 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 털었지만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보고 공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천을 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출마하려고 하는 데가 순천광양곡성구레갑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신성식에게 공천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늘 여러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마를 관련해서 공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격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황운하나 송철호나 이재명이나 정과 있는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적격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이 오히려 좋은 검사가 나쁜 검사로 잡으러 왔다. 가짜 검사를 진짜 검사가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았습니다. 자 검사는 사유화 할 수도 없고 사유화 할 수도 안 된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KBS가 보독해하고 그래서 상황을 뒤집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짜 검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해가지고 언론에게도 엉터리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KBS가 그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5억 원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본인이 좋은 검사다. 진짜 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검사장은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틀었다. 정말 먼지 한톨 나오지 않아서 저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지 한톨 안 놓았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검사장은 2021년 수원지검장을 지낼 당시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7월차에 3차장 근무를 할 당시에 이때 여기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한도훈 위원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를 가짜로 된 걸 그걸 줘가지고 보독해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나쁜 짓일까. 그러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도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국도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판 받고 있거나 지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러나 나는 항구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말했듯이 전체의 41%가 전과자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들어오면 앞으로 절반에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와 상대해야 되는 국민의힘은 오늘 영입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아주 뛰어난 분들, 그 분야의 일각인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만 데려오니까 저기하고 게임이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신화를 일으켰던 고문을 데려온다. 또는 학폭 변호사를 데려온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 데려와가지고 이걸 내각을 꾸리는 것 같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지만 정당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하고 싸우는 게고 그런데 상대방과 싸울 때 상대방은 이렇게 범죄 행위도 저질러 놓고서도 내가 진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정과 사범에다가 여러 가지 현미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온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찬 노릇입니다. 여기에 싸우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공천할 때는 이런 사람들과 대응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 분야가 아니라 각 경제, 무슨 교육, 사회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내가 보내놨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회를 봤지만 전문가들이 실제로 야당하고 싸울 때는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그래서 참 우려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민주당이 너무나 무지막지한 공천을 향상하려고 했다. 특히나 이재명이 본인부터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범죄 의혹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진행되는 사람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그냥 뭘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모두 단단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